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유럽 투어의 시작으로 영국 런던 공원을 개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여자아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2023 아이들 월드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이번 투어로 여자아이들은 미주와 아시아에 이어 유럽 팬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약 1만여 명의 관객이 동원되며 여자아이들의 현지 인기를 실감패하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콘서트에서 히트곡을 차례로 선보이고 멤버 개개인의 개별무대까지 선보이며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우잡았습니다. 또한 관객들은 떼창으로 여자아이들의 히트곡을 따라 부르며 높아진 케이팝과 그녀들의 위상을 입증시켰습니다. 한편 여자아이들의 이번 월드투어는 암스테르담, 파리, 브리셀, 베를린에서 이어질 예정이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자아이들의 월드투어 런던 공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